취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학점? 영어? 아니, 경험하는 거야 강동에선 그게 돼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이니까 사회가 필요로 하는 나 너도 될 수 있어 세상을 이끌 강동청년 강동대학교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경찰행정과에서 시작할 수 있어 뭘 배우냐고? 경찰행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 양쪽 모두를 배우지 그리고 이게 다가 아냐 경찰 공무원을 위한 고시반도 있고 자격증을 위한 의도반, 영어반, 전산반도 있어 저희 경찰행정과는 지뢰한 관찰력, 분석력, 그리고 인내력, 기분 체력과 같이 경찰 관련 업무에 꼭 필요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열혈 청년 경찰행정과는 지식과 인성, 리더십을 두루 갖춘 인재 양성소야 경찰 공무원 사관학교 강동청년은 이미 누리고 있지 현장 경험 연계 취업 일의 설계까지 진짜를 경험해봐 꿈이 진짜가 되는 이곳 강동대학교 일의 설계까지 교장